취미 우리가 작년에 치는 거하고 지금 치는 거하고 뭐가 좀 달라지는 사람들 이 스스로 똑같은 너 쓰고 있는 거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나오는 개술이라든지 괜찮네 저는 그냥 투수 찢어질 때 같이 맞추는 것만 저 혼자 그냥 타이밍을 치려고. 영어하지 말고 선배한테. 영어하지 말고 선배한테. 영어하지 말고 선배한테. 영어하지 말고 선배한테. 전직 서드. 이거 서드네. 전직 서드에요. 영지. 첫대. 형지야. 여자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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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